0726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테크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솔루션 은 는 동사는 삼성전자정밀기기팀의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사의 가전용 사출 금형으로는 DTV,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외관 금형이며 디스플레이용 금형으로는 DTV 내부 프레임 금형, 모니터 금형이 있음 축적된 금형기술을 기반으로 정밀구동 부품, OA 제품, 기어박스 애쉬, 레드 리드 프레임 등을 생산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등의 금형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가전용은 D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외관 금형이며 디스플레이는 DTV 내 프레임, 모니터 금형, 자동차는 대형 고장력 프레스 금형, 인테리어는 사출 금형임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등 가전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와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며 태국 소재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재무 대시 프레스 금형 부문의 수주 증가에도 몰드 금형 및 정밀 부품 부문의 수주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매출 감소와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반관비 증가에도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자 비용 증가 등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전방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 자동차 산업의 낮은 성장세 등으로 주력 몰드 및 프레스 금형, 사출 수요 부진하며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0일 기준 장마감 에이테크 솔루션의 시가 총액은 104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47위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상장 주식 수는 천만주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퍼은 22.1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9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24배 84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억원, 67억원, 6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원, 56억원, 47억원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0번지 66%이고 유보율은 1564.3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55-0.5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9.74이며 전일 대비해서 6.11-0.